쩔기쩔기 어동통통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1, 2, 3, 4, 5 1, 2, 3, 4, 5 1, 2, 3, 4, 5 1, 2, 3, 4, 5 1, 2, 3, 4, 5 자, 취하린 남자의 연교 시야치 영역의 너박입니다. 자, 오늘의 먹방은요. 너구리 4마리를 준비해봤습니다. 옆에는 신김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국물만 국물만 아멘 음.. 쩝.. 와우 좀 시원하고 주먹밥에 오르노 mów 이 브리 Knight 그녀는 계란 드디어 쫄깃 계란무원 고구마 마카롱 너무 맛있어 아 아멘 고구마 고춧가루 네, 이렇게 노구리 네 봉지 그리고 신김치를 해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너무나 비가 오는 날씨에 먹으니까요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,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고요 이상 연교시자 취업욕의 너박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